좋다, 좋아. 편안하다, 편안해. 하야야. 몇 분이지? 이제 5분 남았어요. 빨리 가서 가봅시다용. 이거 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봉수. 봉수야. audition. 선생님이 한 가지 geht 해요. 안녕하세요. 내 집에서 comezeich Clinton. 하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주의 그 그 주의 리 forum 제가 문의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의 오전을 통과의 구조례입니다. 그의 오전을 가진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뇌지. 그를 쇼핑할 때, 아페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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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타이저 같은 건가? 그렇지? 전혀 안 통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아까. 뭘까? 보리차는 아닌데. 식초류 이런 거 아닐까? 약간 발효 뭐 같다. 약간 발효. 약간 발효. 오. 음. 뜨거워. 뜨거워지. 술인데? 식전주 같은 거인가 봐. 약간 뭐 매실주나 이런 느낌. 그런 거 같아. 약간 식욕 돕고는 뭐 이런. 아페리티브. 아페리티브. 열매도. 베리인가? 베리. 수호. 수호?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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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라는 의미같은데? 와인잔도 다 달라. 완전 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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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기울여. 냅고 그냥 냅더라고. 냅더라고. 안 가르쳐도 돼. 언니, 우리나라 문화한 게 있죠? 습관이 돼서 그만. 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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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식도 되게 격식이 있다. 직전도 와인잔 다 넣고. 재밌다. 알았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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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가 장난하는데? 이거는 뭐지? 뭐예요, 언니? 되게 향이 강하다, 이거. 뭐지?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야. 찾아볼 수도 없어. 데이터가 안 돼서. 안 되네. 와이파이가 안 돼. 변과류인가? 콩인가? 버섯 같아, 버섯. 음. 약간 그거 같다. 그 성당인가 어디 가면 하는. 성채 먹는 거. 어, 성채? 음. 이 까는 건 허국인가? 라벤더가 있네. 안에가 라벤더야? 네, 이거 라벤더예요. 신기하다. 여기다가 어떻게 라벤더를 넣으셨지? 음. 그쵸? 음. 음. 진짜 라벤더 맛이야. 이런 건 진짜 좋다. 이거 먹으면 정말 배부를 것 같아. 양 진짜 많잖아. 보통... 엄청 큰데. 엄청 큰데. 두시고. 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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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끝인 거 아닐까? 네. 울 거야, 아까. 울. 아, 몸이 따뜻해진다. 손 먹었잖아. 확실히. 네. 어젯밤은 좀 춥죠? 맞춰서. 누웠는데 코가, 코가 좀 시리더라고, 어저께는. 아니요, 코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저희는 코가 시럽진 않았어요. 아, 진짜? 코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코가 왜 시리지? 이거 사진도. 너무 춥다, 이러고. 아, 진짜? 아, 진짜? 짬이네? 네. 짬이네. 이제 뭘까요? 이제 뭘까요? 이제 뭘까요? 이제 뭘까요? 너무 예쁘다. 아, 쇠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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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쇠쥬리? 아, 아까. 예쁘다. 그릇이 예쁘다. 그릇이 예쁘다. 그릇이 예쁘다. 원, 투, 쓰리, 포가 뭐지? 엉두, 투어, 깨트. 깨트까지 외웠어요. 왠지 가서 깨트 많이 할 것 같고. 아, 우리 네 명이니까. 엉두 할 것 같고. 谢주여. 영이 어마어마한데? 영이 너무 많다. 영이 어마어마한데? 영이 너무 많다. 영이 어마어마한데? 영이 너무 많다. 아, maneimi하면 되겠다. 뭘 어싫할까? 뭘 어싫할까? 열어할까? 오. 되게 크다. 아니요. 아니요. 우와. 아니요. 아니요. 족발 같은 거. 돼지 같다. 양이 진짜 많아. 이제 왜요? 이제 왜요? 이제 왜요? 이제 왜요? 무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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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삭해. 양이 진짜 많아. 잔뜩 들어갔네. 바삭바삭해. 라자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호박, 호박. 호박하고 막, 토마토. 이게 버섯인가? 아까 저 밭에 있던 게 다 있어. 꼬니볼꼬데. 음. 맛있어. 프랑스의 맛이다. 맛이 이기도 있다. 그치? 라자냐 같아. 음. 이게 파스타 면을 튀겼나 봐. 아, 면이에요? 바삭바삭한데? 생김계 팽이버섯인가? 팽이버섯. 치즈? 아. 네. 야채 와서 너무 좋다. 공강식.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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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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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같은 거 아니에요? 돼지 같다. 돼지 족발? 딱 봐도 족발 같은 게 열린 것 같다. 어? 이거 여기가 동그란 거 보니까. 뭐지? 혀 같은 건 아니겠지? 돼지 아니에요? 혀 같은 건 아니겠지? 돼지 아니에요? 돼지? 아니요. 혀 아닌 것 같아요. 혀? 어느 부위일까? 무슨 부위 같아? 맛있어? 아까 우리가 본 사냥 아니겠지? 아까 우리가 본 사냥 아니겠지? 어? 그래서 키우시는 거야? 털 자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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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냄새가 약간 양고기 같아요. 양고기 같은데요? 그죠? 정신님도 양고기 같아. 미셸? 왜? 여기 고기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통. 무통?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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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 염소야. 어? 양이 아니야. 염소야? 네. 음. 양. 양고기가 많아. 양고기가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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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랑스 음식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음식도 되게 개성이 세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다? 응.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접시가 이렇게 크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잖아. 됐지? 앨락스? 배가 너무 구르다. 배가 너무 구르다. 응. 열이.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지고. 응. 그래도 그거 알아요? 응. 멀리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뭔지 알죠?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멀리 있었나? 안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안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멀리 있었나? 지금 약간 꿈 같은 게 이 공간도 너무 조용해서 더 그래. 맞아 맞아. 꿈속을 거느면서 밥을 먹고 있는. 지금 꿈속을. 나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다 같이 이러고 있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와. 너무 많다. 엄청 많이 주셨네. 그치? 양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엄청 많아. 양이 진짜 많다. 음. M founders. M波間이 joe 인ца. M M, M. 굿네. Mbitoncenter. 네. 귀여우시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 미셸은 최선을 다했어. 너무 웃겨. 나 취향 적용당했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직접 만들겠지? 그럴 것 같아요. 아, 나 언니 때문에 웃기겠네. 애기 같아, 애기. 자고 해. 이빨 연재. 아, 맛있다. 아, 언니 너무 웃겨. 맛 뜨면 안 돼. 씻어야 되는데. 맛 뜨면... 좀 더워요. 파이 줍시다. 치즈가 나온 다음에 파이. 치즈가 나온 다음에 파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파이도 나와요? 파이도 나와. 나 끝난 줄 알았어. 나 끝난 줄 알았어. 나 끝난 줄 알았어. 나 끝난 줄 알았어. 와버렸어. 와버렸어. 이제 좀 그만 먹고. 그만 먹지.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배부르고. 그냥 누워서 하고 있는데. 창밖에 나요. 애기. 아, 눈물이야. 아, 눈물이야. 아, 눈물이야. 아, 이럴 일이냐고. 아, 눈물이야. 아, 눈물이야. 계속 냄새가 나. 오 마이 갓. 맛있어. 타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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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파이지? 호두? 응. 호두. 응. 와우. 맛있다. 맛있다. 아, 웃긴다. 너무 많이 웃었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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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엽다. 봉사. 다 먹었니? 그럴까요? 갈까요? 메디부쿠. 메디부쿠. 메디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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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군요. 우와, 배불러. 눈은 좋아. 반찬은 wym. 여러분, 여기가 좀 더 좋았다. 바삭한 느낌의 아저씨는 바삭한 느낌, 바삭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바삭하고, 바삭한 느낌을 받았다. 바삭한 느낌으로 가진 느낌의 아저씨는 에휴 귀여워라. 에휴 귀여워라. 얘가 무슨 노래를 좋아해? 나도 말해. 나도 말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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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조야, 엄마가 나이 두면 어떻게 돼? 발살돼서 죽어. 엄마 죽으면 지옥 어떡해? 응. 엄마 죽으면 내가 어른이 돼. 지옥 어른이 돼? 응. 왜 이렇게 야올아. 지옥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응. 살 수 있어? 응. 응. 진짜 죽지마. 에휴, 진짜. 고생했어요. stationary terme cops 속에 익숙한 초장은 감사합니다.